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길게 쭉 갈 테마 찾아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어제 이 시간 기억하십니까? 여기에서 관심주로 제시했던 그 종목이 오늘 히트입니다. 퓨런티어인데 하루 만에 수익률 15% 넘기고 있습니다. AS 받아볼게요. 퓨런티어라고 하는 회사가 삼성전기의 테슬라향 수주권으로 인해서 두각을 한번 받았던 그런 종목이죠. 오늘은 그거 플러스 현대차에서 진행했던 자율주행 레벨 4 관련된 시범 운행에서 동사에 대한 솔루션이 자율주행 솔루션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욕심을 조금 더 내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격을 3만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고가 2만 8,450원 찍고 조금 눌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흐름은 굉장히 단단하게 좋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고정하면서 조금 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보셨어요. 보유의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퓨런티어 먼저 봤고요. 테마 이어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테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볼까요? 시멘트주 오늘 강세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출하량 급감, 그에 따라서 시멘트 가격이 올라지지 않을까라는 분석 속에 관련주들 강세입니다. 고려시멘트 성신양외 우선주 2% 안팎의 강세인데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오전에 고려시멘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다가 눌림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시멘트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유연탄 가격에 대한 상승때로 인해서 판가 인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죠. 이번에 화물연대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시멘트 재고가 바닥을 좀 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건설 경기까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조금 지속적으로 이로 진행되며 따라서 시멘트 수급 차질에 대한 것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단가 인상이 진행이 되면 시멘트 섹터에 대한 시멘트 업체들에 대한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전에 한일 시멘트를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한일 시멘트에 대한 흐름과 대장주에 대한 흐름과 지금 단기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작은 고려 시멘트에 대한 흐름이 조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모습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의견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는 매수를 드리기가 조금 힘든 자리이고요. 저는 지금 머리를 좀 들고 있는 고려 시멘트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는요. 기존 레미콘 부분에서 자가 소비에 대한 것을 확대를 하면서 사업 역량에 대한 강화를 상당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이번 판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측정이 되면서 톤당 8만 원 정도에 대한 추가 인상 여부를 기대한다면 매출에 대한 급증은 한 10에서 25%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가지고 있고 현재 자리 4,115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목표 가격 4,800원, 손절 가격 3,800원 잡고 대응하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네. 시멘트 안에서 오늘 공략주는 좀 바꿨어요. 이번에는 고려 시멘트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마 열고 투자의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갈게요. 자, 앞서 이제 말씀드린 자율주행 테마 오늘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율주행 시대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자율주행 차를 두 달 동안 베타 테스트를 거쳐서 8월부터는 시민이 이용할 거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오늘 개장 직후에 모트렉스는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라닉스는 장중 상한가 턱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고요. 반도체 칩, 카메라, 모듈 전방위적으로 강한 흐름입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어, 퓨런티어 여기 있네요.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전일은 삼성전기에서 테슬라 향 관련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오늘은 칩 관련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전에 자율주행의 대장주였던 텔레칩스와 칩스의 미디어에 대한 흐름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조금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지금 대장에 대한 기준이 좀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레벨4에 대한 들어가는 그 구간이 이전처럼,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꿈의 시 기술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연이 가능한 기술로 전환이 되고 있고 이제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떤 회사에서 생산을 해서 매출을 꼽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안에 자율주행 솔루션,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퓨런티어가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DY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Y요? 어떤 기업이에요? DY는 이제 센서에 대해서 클리닝 작업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현대차그룹 아이오닉5에 이 센서가 18개가 들어갑니다. 18개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로보택시에 18개에 대한 센서가 들어가는데 카메라가 한 6개 그리고 라이더가 한 2개 정도 들어가는데 1개당 2개에 대한 센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클리닝 작업과 재분배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DY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센서 클리닝 작업에 대해서 단독 수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아직 눌림에 대한 상승에 대한 폭을 크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가격 기준으로 잡고 9,500원 정도, 9,470원 잡는다고 했을 때 1차 목표 가격 11,000원, 손절 가격 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테마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덜 알려진 종목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신선합니다. DY 오늘의 종목으로 체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1분 정도 여유가 남았는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또 한 주의 마무리이다 보니까 그 마무리 전략을 받고 싶습니다. 시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략 주십시오. 시장은 오늘 특히 이제 대형 시가촌의 상위 종목들이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전일 선물 옵션 만기 마지막 부분에 상당히 큰 물량들이 터져 나왔어요. 이제 그 물량에 대한 소화와 새로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한 자리에서 현금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물가지수가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에 부합한 물가지수였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저녁 9시 반 정도에 발표가 될 미국 CPI 지수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정도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리스크에 대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현금화를 하는 것이지 그 자금을 들고 외인들이나 기관이 완전히 빼서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굵직굵직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수급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초점을 잡고 대응을 하시길 권유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흔들리긴 하지만 여기에서 움츠릴 필요는 없고 수급의 방향에 주목을 한다면 여러가지 투자의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숲보다 나무에 집중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한 모양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한 주에 마무리 전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어김없이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